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회화를 학습할 제이니입니다. 업무에서는 특정 표현들만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럭저럭 하겠는데 일상 회화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. 일상에서 영어를 쓰는 일이 자주 없다 보니 머릿속에만 맴도는 영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본 과정에서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유용한 표현들을 함께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.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입으로 따라 하셔야 실제 상황에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. Then, why don't we start?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. 화물ails Have a look at the picture first! 뭐 so happen? 네, they're greeting each other! How about your 눈으로 rendre目의 rails!